그러니까 1953년에 서약 센트럴스타 이 아파트 위치에 우리 50년때 고 이병철님이 왜 여기 왔겠습니까? 전쟁 때. 전쟁 때 온 거죠. 당시에 우리가 약 300환을 가지고 설탕을 수입했단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. 굉장히 빠른 생각을 하신 거죠. 그래서 53년 6월에 이 자리에다가 천평의 부지에 공장이 들었습니다. 이건 자꾸 시행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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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성공을 합니다. 언제? 11월 5일입니다. 11월 5일이죠. 그래서 11월 5일이 청립비념일이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